척추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있는 견갑골은 척추로부터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쉽게 진단하시는 방법은 자기 손가락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척추로부터 견갑골의 안쪽 연, 메디알보더까지 거리가 대략 손가락 3, 4마디 정도를 유지하고 계시면 견갑골과 척추 사이의 거리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견갑골은 척추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오른쪽 견갑골은 척추로 가까이 붙어있는 것 같은 좌우 견갑골에 비대칭 정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비대칭한 견갑골을 바로 체험교정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멀리 벌어져 있는 왼쪽 견갑골을 안으로 모아줘야 될까요? 더 가까이 붙어있는 것 같은 오른쪽 견갑골을 바깥쪽으로 벌어지게 만들어줘야 될까요? 이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척추로부터 견갑골까지 사이의 거리를 손가락 3, 4마디가 되는지를 진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견갑골은 척추 중심에서부터 손가락 3, 4마디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견갑골은 척추로부터 손가락 약 2마디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왼쪽 견갑골을 벌어지게 만들 게 아니라 안쪽으로 모아져 있는 오른쪽 견갑골을 바깥쪽으로 벌어지게 만들어주셔야 되겠죠. 견갑골 사이에 있는 견갑골을 안쪽으로 모으는 근육들의 긴장을 풀어준다든지 견갑골을 바깥쪽으로 가져가서 안정화시켜주는 근육들을 트레이닝시키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혹은 반대로 왼쪽 견갑골이 척추로부터 손가락 약 5마디 정도로 벌어져 있고 오른쪽 견갑골은 손가락 3, 4마디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제는 벌어져 있는 왼쪽 견갑골을 안쪽으로 모아줄 수 있는 운동을 시키시는 게 맞겠죠? 맞습니다. 척추로부터 견갑골과의 거리를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진단을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견갑골이 너무 위쪽으로 올라가 있거나 아래로 쳐져 있는지도 판단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견갑골의 상각, 하각을 보시면 되는데요. 상각은 대략 척추의 흉추 1번 내지 2번 사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흉추 1, 2번 사이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견갑골의 하각은 흉추 7번 정도 라인에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봤는데 견갑골의 상각이 경추 7번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 어깨는 올라오신 거겠죠? 그러면 어깨를 밑으로 내려주는 체형교정이라든지 운동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혹은 견갑골의 하각이 대략 흉추 8번, 9번까지 밑으로 내려와 있다라고 친다면 이 사람은 어깨는 밑으로 다운된 것이겠죠? 밑으로 처진 어깨, 견갑골의 정렬이시겠죠? 그러면 밑으로 처져 있는 견갑골을 위쪽으로 올려줄 수 있는 어떤 운동들을 하셔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견갑골의 상각과 하각을 보시면서 견갑골이 상방회전으로 틀어져 있는지 하방회전으로 틀어져 있는지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견갑골 상각과 하각은 대략 같은 선상에 있다든지 혹은 상각이 하각보다 약간 안쪽에 있는 게 바른 정렬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각이 견갑골 상각보다 더 안쪽으로 와 있어요. 더 안쪽으로. 그렇다면 이 사람은 견갑골이 하방회전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반대로 견갑골의 상각이 하각보다 훨씬 더 안쪽으로 와 있다. 혹은 하각이 바깥쪽으로 많이 벌어져 있다 라고 친다면 이 사람의 견갑골은 보다 상방회전이 과하게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중립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견갑골을 뒤쪽에서 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봤을 때 견갑골은 수평으로 바르게 펴져 있지가 않습니다. 수평으로 바르게 펴져 있지가 않고 대략 앞쪽으로 약 35도 정도의 둥근 각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각도를 견갑골의 견갑면 스캡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견갑면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견갑골을 봤더니 견갑골은 우리의 흉곽 흉곽이죠. 리프케이지 흉곽 위에 얹혀져 있다라는 얘기죠. 흉곽이 네모 반듯하신 분은 없으시죠. 흉곽은 둥글게 생겨 있습니다. 그 둥근 흉곽 위에 견갑골도 둥글게 얹혀져서 약 35도 정도 앞쪽으로 비스듬하게 생겨 있더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둥근 어깨 변형이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라운드 셜러 변형. 둥근 어깨 있는 사람의 어깨를 교정하기 위해서 어깨를 펴는 이러한 운동들을 많이 시키셨어요. 어깨를 좀 더 펴세요. 어깨 편 상태에서 들었다 내렸다 하세요. 라는 운동을 시키시는 것은 둥근 어깨 체형을 교정하시기에 좋은 운동이 맞습니다. 하지만 둥근 어깨 체형 교정 운동을 하고 나서 어깨를 이대로 계속 편 상태를 유지한다? 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운동을 하시되 바른 자세에서는 스캡션 각도를 만들어 주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견갑골의 중립 정렬을 기억하시고요. 내 견갑골은 어떻게 틀어져 있는지 안쪽으로 위쪽으로 밑으로 상방회전 하방회전 너무 펴져 있거나 너무 말려 있는지 아는지 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